이어서 비트연산자 예제 진행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을 하고 16진수 상수로 초기값을 줬어요. 그리고 BCDE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변수 B에다가는 바로 이 변수 A의 값을 오른쪽으로 4비트 이동해달라고 했어요. 이 값을 오른쪽으로 4비트 이동을 한 값이 B에 들어가는 거고 C에는 왼쪽으로 4비트 이동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의 값을 Exclusive 5와 연산한 값을 D에다 넣고 변수 A의 값을 tilde, not 한 거죠. 비트 단위로 참을 0으로 0을 참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값을 2에다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16진수 형태로 출력해보고 10진수 형태로 출력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비트 연산자 수행하는 방법을 딱 보면은 아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이거 왜 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금 16진수하고 2진수도 빨리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예제를 하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마다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사실 비트 연산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거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호 연산을 수행한다거나 값 변화 같은 거를 확인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비트 연산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값으로서 역시 값 조정할 때도 비트 연산자 이런 거 많이 사용하니까 각각의 의미 그리고 비트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16진수를 표기하면은 확인이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진수가 눈에 빨리빨리 안 보인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아까 계산기 했던 거 제가 계산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더 편해요. 지금 16진수의 값이 여기 16진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2진수로 바꾼 다음에 오른쪽으로 10진수 얘를 A죠. A, A, 16진수 이 값을 2진수로 바꾼 다음에 오른쪽으로 4비트 제하고 나머지 값을 16진수로 바꿔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역시 16진수로 그쵸? 1, 2, 3, 4, 5, 6, 7, 8 이라고 적었죠. 근데 얘를 지금 오른쪽으로 4비트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얘를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렇게 표시돼요. 오른쪽으로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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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는 하나, 둘, 셋, 넷 개의 데이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1, 0, 0이 없어지고 나머지 데이터만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만. 그러면 이 나머지 데이터를 16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8만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10진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데시말, 여기서 왔다갔다 해보면서 여러분이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지금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우선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오른쪽에 4비트를 뺀 나머지, 나머지가 이제 비트 B의 결과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리어가 지금 바이너리 형태로 컨트롤 V 했어요. 그럼 요거 이제 4비트, 4비트 제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얘를 헥사데시말로 바꾸게 되면은 1, 2, 3, 4, 5, 6, 7이 되죠. 데시말로 바꾸면은 요렇게 되네요. 예, 맞죠. 우리 아까 확인했던 거 여기서 데시말로 바꾼 형태가 요기 봤더니 1, 9, 0, 8, 8, 7, 4, 3 맞죠. 요런 식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직접 입력해서 이제 비트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바꿔지는가 그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2의 값을 출력해서 보면은요. 다른 거는 다 십진수가 양수, 양수, 양수로 나와요. 그런데 B는 음수로 나옵니다. 왜 음수로 나오냐면 우리 아까 제가 여기다 붙였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비트 값을 tilde 하게 되면은 비트 단위로 no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 1, 다시 0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진수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 값이요. 제가 복사를 잘못했나 보네. 왜 처음에 1이 나왔죠? 처음에 1이 나오면 안 되는데 바이너리 왜냐하면 1, 2, 3, 4였기 때문에 처음에 앞에 0, 0, 0이 생략된 거네요. 얘가 지금 4비트씩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잘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4비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서 4비트가 이렇게 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바로 4비트가 잘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4비트 그리고 여기서 4비트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맞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맞는 거죠? 그쵸? 그럼 앞에 1이라고 하는 것은 0, 0, 0이 지금 생략된 거죠. 그러면 이 0, 0, 0도 역시 변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비트, 이렇게 4비트, 이렇게 4비트, 그리고 이 단위로 4비트, 다시 이 단위로 4비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이 2진수 값을 16진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1, 1, 1, 0을 16진수로 바꾸게 되면요. 1, 1, 1, 0은 지금 8, 4, 2, 1 자리잖아요. 그런데 1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 1, 1이잖아요. 즉 1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0, 0, 0, 1은 8에다 4 더하고 2 더하면은 14가 되죠. 14는 16진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A, B, C, D, E, F에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 앞에 2라고 첫 글자가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비트 값이 1이었죠. 이 알파벳 2가 이 진수로 바꾸면 1, 1, 1, 0이었잖아요. 이 첫 번째 비트의 값이 컴퓨터에서는 부호 비트를 표시를 해줘요. 부호 비트를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부호 비트에서 1은 음수를 얘기하고 0은 양수를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16진수를 표시했을 때 얘가 1이었죠. 1은 0, 0, 0, 1이죠. 이 진수를 표시하면 0이니까 부호 비트가 양수예요. 2는 0, 0, 1, 0이죠. 그러니까 양수고요. 역시 1이니까 0, 0, 0, 1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양수가 나왔었는데 얘는 여기 1이 나왔기 때문에 음수로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산된 결과값 10진수, 16진수 형태로 한번 변환해서 각각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연산자들 산술, 관계, 논리, 비트 연산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한 연산자들이 수식에서 한 번에 하나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연산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을 해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을 할 때 인접해 있는 연산자들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수행합니다. 먼저. 그래서 연산 방향을 확인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이에요. 단항 연산자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 이항 연산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괄호. 괄호 당연히 먼저 소괄호인 경우에 먼저 수행을 해주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한번 직접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이러한 연산이 연산식이 있는데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곱셈하고 마이너스하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먼저 따집니다. 곱셈이 높죠. 그래서 곱셈을 먼저 수행합니다. 3 곱하기 4를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12가 되고 그러면 12 빼기 78 그 다음에 나오는 연산자가 관계연산자죠. 그리고 산술연산자하고 관계연산자하고 누가 놓느냐. 우선순위가 누가 높은가. 산술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관계연산자, 그 다음 논리연산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12-78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6이 나왔어요. 그럼 연산식이 마이너스 66은 작습니까? 누구보다 12보다 마이너스. 그러면 관계연산자, 산술연산자죠. 산술연산자가 먼저 수행이 돼요. 그래서 12-8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12-8. 제가 여기다가 12-3이라고 했네요. 이게 아마 원래 여기가 8일 거예요. 그쵸? 책에 보면 8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럼 12에서 8을 빼면 12에서 8을 빼면 4가 되겠네요. 12니까. 그쵸? 4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6이 작냐? 얼마보다 4, 모두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관계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죠.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합니다. 4, 모두 5를 하게 되면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4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66이 4보다 작습니까? 작죠? 결과가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가 수식에 연이어 있을 때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연산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끔 계산 수식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수, 그 다음에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자료형에 따른 연산, 즉 자료형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연산의 결과, 그리고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의 연산 순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주셔야지만 이 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서 변수하고 상수를 정확하게 식별을 하신 다음에 해당 변수와 상수의 자료형과 필요한 연산자를 적절하게 쓸 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다 정확하게 실습하시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꼼꼼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보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2장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